Q.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는 FT 큐빅이라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지난 10여 년간 키드크래프트라는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소비자들의 리즈를 파악하여 HV 카펜트리 라는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HV 카펜트리의 그레이트 파머 키친은 그동안 키드크래프트를 저희가 유통하면서 고객들의 요구를 전부 다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킷을 풀 패키지로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스토브에서 불빛과 소리 기능이 추가되게 되었고 전화기, 스마트폰 기능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빙 아이스메이커 부분은 어린이들이 초콜릿 같은 것을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더욱더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게 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더욱더 명확하게 파악하여 국내 시장을 넘어 동남아 시장, 중국 시장, 넘어서는 북미,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넘버원 주방놀이 한국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 넘버원 주방놀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진할 계획입니다.